사수도 근혜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를 두고 제주도가 완도군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완도군이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 전남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가 헌법재판소에 사수도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이를 청구한 것은 지난 6월 초. 한 민간업체가 사수도 근혜에 신청한 해상폭력 발전계측기 3곳을 완도군이 허가한 데 반발한 겁니다. 천연기념물인 사수도는 제주 추자도에서 23.3km, 완도 소안도에서 18.5km 거리에 있는 무인도. 일제강점기에 등록된 이후 1969년 추자초등학교 육성회가 소유권을 등록했고 10년 뒤 완도군이 지번을 부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제주도 관할이 됐지만 해상은 국가기본도에 구획선이 있을 뿐 지방자치법에는 해상관할 규정이 없습니다. 완도군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제주도의 권한쟁이 심판 청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수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분쟁에 대해 완도군보다는 전남도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남, 경남 조업구역 분쟁 때와 마찬가지로 사수도 해역의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사수도 해역 관할권을 위해 도차원의 대응단을 꾸린 제주도, 반면 전남도는 완도군의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